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예 지금 4월 19일 금요일이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9천만원 선 붕괴되면서 2월 이후로 사실상 가장 큰 변동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처음으로 앞자리 팔 봤어요 지금 팔 보고 왔죠 지금 여기서 근데 뭐 지금 캔들 외쪽으로만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를 샀습니다 오보다 아니다 이런 말 많지만 어찌됐든 간에 중동의 전쟁 기운이 좀 어떤 영향을 주죠 투자자들 불안하게 하고 관광기 앞두고 이런 저런 일도 많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도 7월 이후로 밀렸죠 지금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과연 비트코인 어디까지 떨어지고 반감기 하루 남은 상태에서 어디까지 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남들 다 돈 벌어 갈 때 돈 벌어 갈 때 같이 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요즘은 꾸준한 우사형 차트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선물로 수익 내기 힘들다 힘들다 하는 거고 뭐 차트 보면서 뭐 어떻게 흘러갈지 보고 타점이나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맥점 정확하게 짚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매매할 때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완전 공짜니까 이거 보고도 수익 못 드시면 많이 안타깝구요 주변에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제발 전문가 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무료가 지인 추천 받았다가 시드 다 잃고 나서 회생하고 싶으신 분들이 허다해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뭐 유료 전문가 뭐 6개월에 200만원씩 내고 리딩 받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하고 아래 번호로 문자만 주셔도 제가 무료로 매일매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문 하시는 거 물론 좋지만 사실상 지금 횡보장이기 때문에 상승장 하락장 둘 다 똑똑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지금 비트코인 하루에도 3-4%씩 변동이 있는데 상승각 분석하면서 수익 먹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래 번호로 7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당일 급등코인 소식 그리고 비트코인 진입 시기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저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 한 번 보면 이번주 계속 이렇게 은봉 나오다가 이쪽 매물대 구간에서 양봉 하나 나와줬죠 이제 양봉 하나 나와주면서 재상승각 보나 싶었는데 다시 은봉이 이렇게 감싸주면서 이제 하방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이쪽에서 빠질 구간을 만들어 주는 차트이고 이만큼 남았죠 지금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고점 쌍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 고점 쌍봉을 볼까요 땡겨보면 네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예 그러면 다음 고점은 언제냐 일단은 금리 인하가 7월 이후로 밀리면서 9월 10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9월 혹은 10월 이때 자금 유입이 9월 10월에 재고점을 만들거나 뭐 아니면은 2022년 3년 때 이때 같이 쌍봉 고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물 100% 하시는 분들 돈 못 봅니다 예 선물 병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매하실 때 항상 염두 해주셔야 되는 게 코인 현황이나 시장 상황 같은 거는 항상 참고용으로만 봐야지 매매에 적극적으로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비트코인 하는 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마인드셋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만원 투자할 거면 그 중에 백만원으로 300, 400 만들면서 시드가 늘어나는 걸 보셔야지 천만원 올인하면서 베팅하니까 손실만 나면서 네 그러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수익을 내시려면 매매를 길게 잡으시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비중 낮게 잡고 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시드 상황이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뭐 저희 방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시죠 여기 카톡방 정말 정의 패밀리 분들만 돈 벌고 싶으신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모여서 진행하는데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굳이 제 입으로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현물만 100% 하는 거는 솔직히 바보예요 바보 차트에 등락이라는 게 있는데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이 모든 상황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매숫가랑 매도가 정확하게 찍어서 알려드리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7번 함께 보내시고 급등코인 받고 싶다 지금 이 코인 진입시기 받고 싶다 등 보내주시면 구독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제가 문자나 카톡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구독자분들 전용 무료 소통방인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단타방 그리고 수익방 장기 수익방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패밀리분들 소수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죠 지금 사용 보시면 실시간으로 현물 그리고 선물 신호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번호 문자 주시면 구독자님들 컨설팅부터 카톡방 입장까지 그리고 카톡방에서 수익 이렇게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방 유지하기 힘듭니다 옆에 지금 이것처럼 구독자분들 수익률 어마어마한데 일체 비용 필요 없습니다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구요 시장 그래프 시황 대응 누구보다 잘 해드리고 있고 수익 차점 그 누구보다도 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돈 필요하신 분들도 저한테 말씀 꼭 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고 구독 유튜브 구독 이거 두 가지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매하시는 코인 모두 수익 내시길 마무리하면서 지원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